안녕하세요 사조로 풀어보는 우리아이 교육법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이는요 15살 남자 중학생입니다 또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생의 부모님께서 이 보내주신 사연이 조금은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이 선천적으로 좀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좀 아이의 건강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이가 전학을 갈 지역 이런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좀 질문에 답을 좀 바로 드리기 전에 아 좀 한가지 당부 드릴 것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주 명리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음양오행설은 이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학들의 이론적 배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 발자를 풀게 되면요 좀 타고난 오장육부의 어떤 기운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 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좀 질병 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좀 이 사주 팔자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려서는 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주 팔자의 타고난 체질 등을 참고는 하시되 반드시 좀 전문의사의 상담과 치료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러한 전제를 좀 달고 이 학생의 사주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요 무자년 을묘월 개축일 개축시 이렇게 나옵니다 오행의 구성을 좀 보면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런 다섯가지의 오행 가운데 화오행과 금오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금오행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축 이라고 하는 글자 두개가 있는데 이 축 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이 금의 오행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좀 화오행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주 팔자에 드러난 것도 없고요 또 이 지지 라고 하는 이런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일간을 보면요 검정색으로 이 개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이 개라고 하는 글자는요 수오행의 글자인데요 이건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10개의 청강기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런 글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글자는요 음안기운이 좀 이렇게 응집된 그런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개수는 아주 차가운 물 그리고 아주 맑고 정갈한 물 이런 것들에 비유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일간만 가지고 보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좀 충명한 아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좀 사주 전체가 너무 좀 차갑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습한 음기가 굉장히 강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간이 방금 이 차가운 개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보면요 축이라고 하는 노란색 글자가 나옵니다 자 이 노란색 이라고 하는 것은 토오행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추운 겨울의 토를 뜻하는 겁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봄의 토도 있고 여름의 토도 있고 또 가을의 토도 있고 겨울의 토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이 축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가운 이게 음력으로 12월이거든요 12월에 아주 차가운 토라고 하는 거죠 얼어붙은 땅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주를 보면요 자 개축이라고 하는 이런 간지가 나온대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음기가 응식된 그런 글자라고 얘기했고 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굉장히 좀 추운 이런 계절의 땅이다 그래서 이 개축이라고 하는 간지는요 아주 차가운 간지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시주를 보면요 개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태어난 해 이 태어난 해도요 바로 차가운 겨울 추운 어떤 국방을 뜻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자라고 하는 글자 역시 수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좀 고집이 굉장히 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뜻하는 일간만이 아니라 아예 일주일 간지 자체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거기다 일간 개수의 뿌리를 연일시에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집이 좀 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학생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차가운 수의 기운 즉 음의 기운이 지나치게 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따뜻한 양의 기운 즉 화의 오행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마도 이 아이의 어떤 건강에 다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주팔자의 편중된 기운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이 좀 사주팔자의 월주를 보면요 여기에는 을묘라고 하는 이런 그 초록색 목의 오행으로 구성된 간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의 오행 즉 이게 양의 오행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을묘라고 하는 간지는요 을리라고 하는 글자 묘라고 하는 글자 이게 전부 다 다 습한 음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사주 전체에 이런 습하고 차가운 그런 사주의 균형을 잡아주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주의 을묘라고 하는 간지는요 이 학생한테는 굉장히 저는 소중한 글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음목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좀 지나치게 치우친 수의 기운을 조금은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을묘라고 하는 이 간지는 이게 모두 초록색 목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간여 지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잡초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매우 강하고 끈질긴 그런 어떤 생명력을 상징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대운이라든지 세운과 같은 이런 운의 흐름에서는 치우친 사주팔자를 좀 보완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좀 이 사주팔자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따뜻한 화의 오행 어떤 화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는 좀 안타깝게도 변함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아이에게는 이 화의 기운을 반드시 보완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질병의 문제는 의학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주 명리학의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차원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아이의 사주가 너무 좀 습하고 너무 좀 차가운 이런 음의 기운으로 편중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밝고 따뜻한 양의 기운을 보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시는 곳이 좀 해가 잘 들지 않는 이런 북향이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해가 잘 드는 남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가능하면 좀 이게 밀폐된 구조의 좀 아파트보다는 좀 사방으로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또 할 것도 잘 되는 그런 곳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호수가라든지 바닷가와 같이 이런 물가를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사주가 전체적으로 음한 그런 예수의 기운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숙이는 멀리한 것이 좋다 가능하면 나무와 꽃 그리고 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이 좀 사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집과 좀 아이의 방 이런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도요 이 따뜻한 화의 기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방의 벽지나 소품 아이가 입는 옷 이런 것에서 가능한 이 차가운 음의 색깔 즉 검정색이나 하얀색 그리고 금속 소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양의 색깔 즉 빨간색이라든지 초록색과 같이 그리고 또 나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 있고 뜨거운 음식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가능한 차가운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이 좀 따뜻한 음식들 그것이 이제 붉은색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붉은색 음식을 즐겨 먹도록 하는 것이 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좀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특히 이 학생에게는 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질이 의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민한 사춘기이기 때문에 완강한 저항이 좀 따르겠지만요 잘 달래고 또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좀 줄이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좀 걷는 등에 이런 좀 생기 넘치는 활동으로 조금씩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려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